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티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를 유익하고 재밌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강추템 영상을 소개해드려볼게요. 지난 시간에 우리 주석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 사례 몇 가지를 같이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것도 물어봐요. 여러분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현재 기분은 어떤가요? 그러면 아주 가볍게 질문을 하면서 수강생들의 현재 상태, 기분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프라인 때 이런 걸 물어보면 바로바로 그들의 표정과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게 다소 부족하죠.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요. 여러분 같이 한번 현재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떤지 해당되시는 거에 우리 한번 스탬프를 찍어볼까요?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걱정, 슬픔, 편안 그러면 수강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몰리는 이런 표들이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면요.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. 그럼 저 꼭 물어봐요. 아 예진님은 지금 걱정된다고 표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걱정되시나요? 아 내일모레 앞두고 있는 온라인 강의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시는군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할 수 있겠죠? 아 어떤 분께서는 편안하다고 하시네요. 왜 편안하시죠? 어떤 것 때문에요? 하면서 기분 좋은 얘기를 또 나눌 수도 있고요. 부담되지 않는 질문 같은 것들을 하나의 표에다가 넣어주세요. 라고 하는 거. 우리 마치 갤러리 워크처럼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그 활동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감정신호등입니다. 아까는 이제 글자로 보였죠? 이번에는 신호등처럼 세 가지 그림으로 파랑색, 초록색, 빨강색입니다. 여러분들 현재 기분에 해당되는 게 어떤가요? 여러분들의 감정과 가장 가까운 색의 물건을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. 아 지금 어떤 분은 빨강색, 또 어떤 분은 파랑색, 어떤 분은 초록색을 보여주시네요. 하면서 누구누구님은 왜 빨강색이신가요?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요? 저는요, 실제 오프라인 때 정말 많이 그림 카드를 활용합니다. 그래서 저희 집에 그림 카드에 이만큼 인쇄된 게 있어요.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이미지 카드를 사진을 삽입을 했습니다. 너무 많은 것들은 어렵지만 한 6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.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.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요, 어떤 특정 주제의 강의를 할 때 그 강의 전에 또는 끝나고 나서 이런 활동도 합니다. 이번 시간에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강사는 아, 이번 시간에 수강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바로 보입니다. 그러면 순서를 바꾸거나 비중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게 좋냐면 같이 듣는 수강생들 중에서도 나도 이게 궁금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게 궁금하구나 라는 공감대 형성 또는 아, 나는 이게 궁금했는데 이런 것도 알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런 기대하는 것들이 있나요? 라는 걸 했을 때 설문조사를 직접 받기도 하지만 직접 써보는 거예요. 주석 활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수강생들의 의견을 다북면으로 하나의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간단한 온라인 강의 아이스브레이킹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걸어둘게요.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강의 주제에 맞게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